novation.com 폭풍 가고싶다 폭풍은 힘든데 좀 싫어 햄이 튀어나올것 같아 겹쳐 단무지 안 나올까? 아이야나 단무지 다 만들었어? 와우, 대박이네 대박은 나멜이네 이게 해놓을거야 좋은 세상이야 감독님 으어어어어 OK 맛있어 밥그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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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그리고 또 저녁을 빌어놓은 날이 나왔어요 이제는 집에서 다 먹으면 되요 또 먹고 싶으면, 금방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다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한잔정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여기가 나의 밥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. . . . . . . . 너무 맛있다 아 여긴셔서 정말 맛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맛있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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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고 식당도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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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ㅎㅎㅎㅎ 이쪽에 방이 있고 꼬마들이 왜 이 방을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루카스랑 조카랑 둘이 여기서 잘거래요 나가봐야지 아 진짜 힐링이에요 아시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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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식으로 혼자 말하는 거 같아요? 혼자 말하는 거 같아요? 옛날 생각난다 뭐 거기 어떻게 올라갔어? 점프해서요 어린 왕자 잘 먹겠습니다 역시 라면은 바깥이지 아 뭘 먹어도 다 맛있어 동그란거 있지 동그란거 마누라 가자 3 법이라 2 3대 0 아니 3대 2 아차 벌써 맛있는 냄새나요 숨만 피워도 맛있어 지붕이 있으니까 좋다 꽹과리의 징이야 사물놀이 해야 되겠네 와 신기하다 이거 사야되겠다 상어한테 죽은거야 진짜 좋다 뱉었어요 21세기야 맛있겠다 야 고기먹으러 나와서 게임 그만 하라고 갑자기 가든이 됐어 어 떼깔 봐 와인 두 병 탈걸 짜지도 않고 진짜 맛있어요 와 그냥 아무거나 갖다 구워도 다 맛있네 캐피 어린이날 어버이날 아 진짜 살살 녹는다 진짜 밖에만 나오면 장어야 잠을 수 없어 오 받았어 앉아 아우 똑똑해 더 멀리 던져야 되겠다 가져와 내려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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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가져와 내려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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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앉아 앉아 겉만에 기분전환 제대로 하고 가네요 나 뭐해? 응? 하씨 응? 일 왔어? 아까 재밌었지? 일로와 산책하고 있었어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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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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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끝도 없이 먹는군요 냉면에 볶음밥 이러고 이제 씨름대회 나가면 돼요 세수하고 갔어요 아침부터 너무 좋은 날씨 아우 눈부셔 아우 눈부셔 아 좋다 굿모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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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열심히 놀아서 커피나겠네 너무 열심히 놀아서 커피나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집안을 꿰고 먹어서 온몸이 다 부어있는 김입니다 온몸이 다 부어있는 김입니다 늦게 자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좋게 먹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무 많이 먹었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게 마니산인가? 저게 마니산인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